자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마계 인천입니다. 제가 여기 왜 왔냐? 강자를 찾아서 왔습니다. 현대판 엑스칼리버라고 불리는 100km 단바루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빌리러 야생마 형님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. 과연 인천에 이 100km 덤벨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? 든다 그러면 100만원을 바로 그냥 깜금박치기를 해버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가시죠! 안녕하십니까 야생마 형님. 이쪽으로 가면 있네. 굉장히 써바라시한 헬스장이. 딱 봐도 누가 봐도 야생마. 안녕하십니까. 간단하게 인사 한 번 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나락 갔다 온 야생마 티비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층이 다 헬스장이네요. 통으로 쓰고 있어요. 통으로 쓰고 필라테스트도 있고. 아니 형님 이 플렉스를. 저 옛날에 영상 봤는데 회사 안 차린 시다서니. 아 좀 돈 좀 벌어야지. 아니 뭐 여기 어마무시한 녀석이 있다고. 강력한 거 많죠 여기. 그 녀석을 제가 찾아놨거든요. 아 그거 또 세팅해놨으면. 이 녀석이 있나요? 네. 이쪽으로 좀 가보실까요? 야 진짜 우진다. 요게 든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. 그 형국자. 아 황이 형국. 걔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. 이 형이 못 들었잖아요. 실패잖아요. 못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부합을 해야 돼요. 일단 손 크기가 커야 돼요. 형이 저 훔. 훔 갤 거예요. 장난 아니네. 매듭이 하나가 더 없고. 이러면 들 수도 있어요. 나도 들 수도 있다니까. 진짜로. 그리고 전완근이 강력해야 됩니다. 전완근? 오케이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우 이거 보시죠. 이렇게 얘가 보여준다. 한번 빨아라 이거. 이거 봐 한번. 오 야 강력하다. 옙 옙.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멋있어. 소리 커가지고. 아잇잇잇잇잇. 와. 네.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잠깐만 이거 가오가 상하네. 잠깐만 이건 가오의 문젠데. 철순이 형 있잖아. 항철순 선수. 들어볼까? 진짜 이렇게 들었어요. 저희 회원 중에 일반 회원도 한 명 성공했어요. 진짜 안 들려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전완근 요만큼 들렸습니다. 잘 찍어주셨죠? 아 이 가오의 문젠데 이거 이제. 아무튼 여러분들 모쪼록 이 야생마 형님이 덤벨을 빌려주셔가지고 마계 인천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. 찾아보는 걸로 가보겠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고 너 한번 해봐. 이거 한번 해? 아니 형. 자 여러분들 혀크 예가가 구월동에 왔습니다. 저는 못 들지만 허리의 힘이 아니라 이 아구 힘이 강하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. 구월동 광장에 강한 지압이가 과연 있을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도전. 도전. 자 들면은 바로 100만원 드립니다. 남성분들은 들어서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. 자 100만원. 인천 사람들이 좀 소심하네. 자 마계 인천 도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아 인천 이거밖에 안 돼요. 빨리 도전하세요 여러분들. 왔어. 기장 끝나고 오셨나 봐요. 예 퇴근하고 왔습니다. 데드리프트 얼마나 하세요? 120, 130. 120이요? 아 근데 이거는 데드리프트랑 상관이 없어요. 중요한 거는 이 아구 힘. 원래 이 옛 지압이들이 이 아구 힘이 강하잖아요. 그렇죠. 이 아구 힘만 강하면 들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형님이 한 200 넘게 들어요. 저는 못 들어요.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대신에 보상은 짠짤하다. 오케이? 컴온!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허리를. 오케이? 알겠습니다. 자. 으아아아아악! 오! 오 센데? 오! 오케이. 안 되네요. 자 이 정도면은 센 거예요 꽤. 어땠어요? 여기가 빠질 것 같던데요? 네 이게 그냥 자도로 손이 펴져요. 오케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! 자 도전하세요 지금 이따가 도전 못할 수도 있어 지금 못하면. 지금 사람 없을 때 도전하셔야 됩니다. 약하네요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. 자 인천은 어떻게 된 거야? 도전 좀. 여기 다 운동하나 봐. 탐되면 드세요. 옛날에는 좀 드셨는데. 옛날에 좀 드셨어요? 와 근데 기립근이 살아있어. 자 오케이. 가자! 오! 가자! 고마워. 고마웨어. 고마웨어. 와! 많이 못하겠다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오우.. 아 좀 친하. 아 좀 다스랄해 보이는 친구가 나왔는데. 우리 TV 보세요. 라이베 베이베 자 이 코를 좀 잘 사용해야 돼 본기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. 예옵. 예옵. 좋아 이 친구 재능이 있네. 라이베 베이베! 라이베 베이베! 오케이 컴온! 레츠 게릿. 역전 할머니 맥주에 명예가 걸려있는 이 위대한 도전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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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kg에요? 어디 뭐 운동보세요? 약간 축구 느낌인데 어? 싸늘하다 절대 다치면 안돼요? 네 허리 안돼 안돼 자아 짜아 여성분 도전 한번 받을게요 여성분은 이거 들어서 이렇게 하면 끝 하실래요? 아 그냥 한번 해봐요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면 돼요 네 포차 김선생 수리 슬쩍 올리면 바로 100만원이다 가자 포차 김선생 어? 김선생 김선생 100만원 고마워 고마워 셀 고마워 고마워 됐다 나친 가깝습니다 여기가 있냐? 도전 두 손으로 들어서 한쪽만 들면 바로 황금방 하하하 이제 할까 말까 생각이 들면 해야돼요 두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드릴게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가볼게요 우딩이에요? 응 어디서 뭐하다 왔어요? 카페 갔다 왔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? 부끄러워서요 치모소론가 자 가볼게요 으악 찢어졌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이게 각자코 지금 제대로 와 가방 던지고 간다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으아아아 아우씨 오 쒸 하하하하하하하 야 멋있었어 멋있었어 한 번 더 그만 오케이 아 이 이 도끼가 있네 진구가 그쵸? 자세가 좋아 자세가 좋아 오케이 자 에헤이 다 맞는데 도전했으니까 오 하하하 현금 드리는 걸로 자 저기 저 여성 두 분 진짜 너무 쉬워요 규정이 진짜 너무 완화됐어 한 번만 하자 진짜 두 분 다 해보세요 네 오케이 오늘 아침에 ATM에서 뽑은 따끈따끈한 백만원 냄새 한번 맡으시고 자 오늘 이 돈을 산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놀거에요 놀거에요? 네 뭐 재테크 하겠다던지 그런거 없나요? 없어요 무조건 오늘 이거 이거에요? 반찬 들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오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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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들어도 아니 이렇게 굴리면 안되지 오케이 자 지금 여성분들 중에 두 손으로 잡아서 한 쪽 드시는 분이 아직 없습니다 자자 자 자아 자아 자 감사합니다 자 누구 하시겠어요? 형수의 권혁TV 보세요 저 처음 본 사람이에요 네 아 좋습니다 뭐 알아가면 되죠 그쵸? 자 오늘 보여주시고 꼭 상금을 한번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OK SE ultra LiiB quand olhar 내가 든다 그랬잖아 크 처음으로 두 손으로 드신 우리 여성분입니다 박수 한 손 더 거 feh 어 한 손으로? 진짜로 해보기 말고 워 파 가자 굿 아 자 이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인천 사람들 다 약해보여요 왜 이렇게 다 약해보여 자 좀 치세요? 패스는 안합니다 패스는 안하시고 어떤 운동 하세요 그러면은? 취미로 골프 같은 거 주세요 아 근데 제가 좀 손을 잡아보니까 이 X는 알 수 있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많이 뒤졌기 때문에 제가 3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 성은 테스트가 넘칩니다 운동하세요 평소에 좋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한번 100kg입니다 100kg 근데 이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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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데 불가능한 건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듣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인천에서 인천에 이걸 듣는 사람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인천 대표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살려주시고 운동할 줄 알죠 바이 웨이 베이베 안녕하세요 멋있었다 멋있었다 시선 잘 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맞춰라 이거 해 줘야지 시선 잘 보고 있다며 윌리슨은 또 어디예요? 아 지금 백화점 쪽이에요 롯데백화점 어디 파트 근무하고 계시죠? 애플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아비즈는 갤럭시 아닙니까? 저는 아이폰입니다 신남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돈 냄새 한번 맡으시고 오 스멜 예앱 라이프웨이트 페이버 예앱 오케이 하나 둘 셋 다음에 헤비웨이트 한번 해주시죠 헤비웨이트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이고야 아세요? 보신 적 있으세요? 네 어 이런식으로 빠져나간다고? 평소에 운동하세요? 네 어떤 운동하세요? 아 크로스핏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 여기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오케이 자 오만빵 감사합니다 자 뭐 힘으로 빠질거에요 진짜 볼도 약주하시고 운동하세요 평소에? 아니요 저 안해요 본인은 좀 힘이 센 편이다 네 와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자 아휴 자 멋있었습니다 우리 자 도전했으니까 한 손으로 하면 다 드리고 오 뭐였지?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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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다시 용기 jud an 시간 도토 네가 영광할 수 동작 pack 그 엉 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박수! 박수! 자 브라더들 이렇게 9월동 이게 뭐지죠? 로데오 거리로 9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콘텐츠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? 잘생겼어요 나이스 오케이 자 아쉽게도 제 이 만원짜리를 다 털어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